아싸, 아싸, 깜짝이소. 거기 딱 기다려. 나 바로 갔다. 하지마, 하지마.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 당신은. 2019년 8월 2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벌.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풀잘한거 보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실례좀 하겠습니다.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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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STRONG ём Repeat 물게 절ured 여 industries ęp 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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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그만 하라 했다 진짜 장난 그만 하라 했어 진짜 말하는데 그만 하라 개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있어요? 개새끼야! 옷이 거기 있나요? 옷이 거기 있나요? 거기 있나요? 거기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실래요? 겁먹지 말라! 개새끼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개새끼야! 당신 걸렸어! 개새끼야! 당신 걸렸어?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 당신은 개새끼야!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마이크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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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얘들아? 얘들아 뭐 있어? 뭐 있냐고? 뭐 없어? 나와봐! 여러분들 저의 그렸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 개청자거나 혹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건가?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건가?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나와! 나와라 했어! 배꼽 배꼽 하지마! 나와 나와! 당신 누구야? 거기 딱 기다려! 나 바로..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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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쪽 2층이었는 것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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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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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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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장난하냐? 장난해? 야! 장난하냐고 어? 장난하냐고 잠시만요 장난하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야? 누구이십니까? 잠시만요 진짜 꼬만가? 진짜 꼬만가? 진짜 꼬만가? 진짜 꼬만가?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꼬마야? 뭔 소리야? 멀리서 들렸는데 잠깐만.. 오늘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데.. 오늘.. 이거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쯤에 그 소리가.. 좀 머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있니? 여기.. 겁먹지 마.. 나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감자기야.. 감자기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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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잖아. 얄팍한 소리, 혹은 어떤 밟는 소리, 이런 자질구리한 소리가 안 났으면 여기는 그냥 폐가! 라고 할 정도로 기운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 꼬마의 기운이 전혀 안 느껴져. 그랬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팠을 거야. 이렇게 내가 힘 빠지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기운이 느껴지는 곳, 뿌리고 간 곳, 여운이 남아있는 여운을 쫓아서 거기만 집중 용량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고 이게 만약에 그런 소리가 일체 없었으면 오늘 여기는 그냥 폐가야. 폐가 탐험! 끄다!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est